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야. 먹을 걸 나오니까 배고프다. 이럴 때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저요? 먹긴 먹어요. 먹긴 먹고 운동해야 돼. 그만큼 다 칼로리를 태워야 돼. 원래 사람이 자기에 맞는 옷이 있듯이 자기에 맞는 위가 있거든요. 정말. 혜영 씨 같은 경우는 위가 작기 때문에 운동이라도 해야 좀 먹을 수 있는 거거든. 우와! 뭐야! 자, 꼭 가보겠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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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런데 팔 근육 좀 봐. 심상치 않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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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자, 멈추겠습니다. 고객님 올려주세요. 이야, 어깨가? 어깨 장난 아니다. 셋, 둘, 셋. 아, 이거 미쳤어요. 이렇게 너무 오래가지고. 하나. 오, 예! 마지막으로 하세요. 지금 마주. 둘, 셋.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와. 오, 대단한데? 우와, 진짜. 근데 뭐야? 진짜 여기 봐, 있어봐. 아, 맛있는 냄새.